뭐 이렇게 이뻐? 자기야? 프린세스 앨바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모로코의 전통 의상입니다 제가 이 옷을 왜 입고 있냐고요? 오늘 모로코 아내와 함께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을 허락받는 셀레브레이션 즉 우리나라로 치면 낙혼식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전통 신발을 이렇게 신고 있고요 너무너무 좋네요 자기야! 왜 이렇게 이뻐요? 자기야? 아하하하하 오빠도 뭐? 자기야, 공소같다 매니저히 입고 왔다 공... 프린세스 앨바지 아, 이거 엄청 무거워 너무 무거워 뭐하시는 거예요? 전화하고 있어요 지금 문신하고 있어요? 아... 하얀이네 이다리인데? 이다리? 이분이 어때? 좀... 좀 아파 그래서 잠이... 잠, 너무 있어 스마일 노래에게는... 진짜... 좋아 그리고... 내꺼? 이 방은 보로코 전통차에요 설탕을 넣어서 마시면 좀 더 달달하고 맛있어요 진짜 이쁘다 자기야 이쁘다 자기야 내가 먹을게 자식으로 만들어라 말할거같은데 먹방에 남겨둔 엄청 비슷했고 맛있어 맛있어 저렇게도 이쁘게 이뻐라 이거는 가스티나라고 본인 신고는 끝이 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메디나 모로코의 올드타운인가? 아, 맞아요 모로코의 인사동 모로코의 인사동 여기 보면 진짜 모로코의 인사동을 볼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은 트래디셔널 모든 것들은 트래디셔널 클로즈 네 여기는 투리스트 만화 오, 투리스트 만화 오, 이쁘다 오, 뭐야 여기는? 뭐야? 이거는? 스페셜 퍼퓸 마스쿠 이건 시나마 야, 여기 향수 가게야? 응 마스쿠 마스쿠 와, 여기가 기도하는 곳 와우 와, 대박 오, 그의 위치 오, 하이 오, 오 가게 여기가 알지, 자기 좋아하는 거 옛날 이것도... 오프리 한국에서 온다 한국에서 온다 한국에서 온다 한국에서 온다 한국에서 온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진짜 누가 사셨어? 말도 없는데? 말도 없는데? 아니 왜 뭔데? DOR K49 I'm gonna misunderstand everything